안녕하세요. 담비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일어난 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다큐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장면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하여 화염 속에 갇히게 된 사슴을 구출하기 위하여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사슴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곳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고 아무리 소방관들이 보호구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걱정은 아랑곳 없이 소방관들은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사히 사슴 한 마리를 구출하여 그 불길 속에서 나올 때에는 벅찬 감동과 또 생명의 존엄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란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멸망과 심판 가운데 두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셨는지 바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소 2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한 소방관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불길에 뛰어들어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자신을 낮추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마저도 각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 즉 성자 하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대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대속,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노예나 죄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가 저지른 일이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목숨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이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음으로 그것을 대속해 주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신 대속 혹은 속량 그리고 또 우리가 구속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 일을 통하여 인류는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그러므로 한낱 교회를 상징하는 심볼이나 장신구가 아니라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의미를 십자가와 대속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 바울사도가 십자가와 관련하여 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iel아닐입니다. 감사합니다.